아 진짜 아니 근데 실제로도 여기가 평지였어요? 아니 지금 중국 중국 가보신 분들 여기가 이렇게 평지에요? 중국 가보신 분들 여기가 원래 이렇게 평지였어? 중국 안가봤으니까 여기가 원래 이렇게 평지야? 아무것도 없어? 왜 이렇게 평지야? 이쁘트는 거기 서쪽으로 oud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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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軍 敵を蹴散らすのだ マヤ マナ キノシ マヤ キヾ アーム コモ オーケ 我が策 わが策、徳と味わえ! われとブオキス! 命が欲しい! わが力! 受け取りよ! わが力! 受け取りよ! 敵勝! わが力! 受け取りよ! 受け取りよ! 敵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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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徳光! 敵勝! 敵勝! 私たちの作、とくと味わ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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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まで、か! 命が惜しくば、道をあけい! 全ては天下万民のため! 龍拳、参る! いざ、覚悟せよ! 全軍、今こそ奮起せ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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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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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조조가 살았네 아 아 아 야 야 이거 진동이 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좀 고치지 그냥 빈 땅 막 먹으려고 하는 그 인공지능 아 이거 좀 안좋다고 보는데 한국지 12에서도 빈 땅 막 빈 땅에선 무조건 먹으려고 하잖아 안좋다고 빈 땅만 있으면 무조건 다네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신장이 야망 전투 궁금하신 분들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빈 땅 다이키세오 다이키세오 뭐야? 공격 안돼? 공격 됐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잘했다 막 다이키세오 잘하네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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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勝ち目はないぞ! お任せください! お任せください! 正々堂々勝負せよ! これで決めるぞ! 正々堂々勝負しなさい! 勝負しなさい! かしこわりました! かかれ! はっ! くっ! ハッ! くっ! ハッ! いくぞ! かしこまりました! 勝負! 勝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장의 야망은 전투가 이런식입니다 근데 신장의 야망은 그게 없어요 공성전 그게 구현이 없어요 그게 공성전 그니까 13 보시면 알겠지만 공성전 성문 뚫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신장의 야망은 그런게 없고 성문 뚫고저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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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며밖에 없어요 어? 야 이거 뭔데? 이거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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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뭔데 이거 반짝반짝거려요? 동정호? 목조랏대는 동정호가 왜... 이게 왜 나오는건데? 뭐하는건데 기본판 특색이 있네 오장원이요? 오장원인가요? 오장원인가요? 오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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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기억이 안났네 사이에 해 눌리기로 그 후 atrás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3 재밌어 보이네. 질러야겠다. 그래요. 꼭 사셔서 인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휑하냐. 평지 구역이 너무 휑해요. 상국지 10 보면 평지라고 해도 아기자기하게 뭔가 볼거리가 있었는데 그냥 평지에서 그냥 평지에서 그냥 평지에서 아이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 잠시 마이크 끄고 울어도 되겠습니까? 신장 전국 입지전은 어떻게 봐요? 아니 제가 삼국지 12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세롱 이제 13 나오면 제 2의 방송 인생 어 풀린다 어찌네 제 2의 어찌고 어찌고 제 2의 야 쫄딱 망하게 생겼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 자 이거 마무리로 오프닝 보자 제작비에 반절 이상 들어갔다는 오프닝이나 한번 봐봐요 으 으 으